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보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바로 6월 학평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요 해설강의를 한 3년 동안 계속 이제 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런칭한지 3년이 됐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매 해설강의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 해설강의를 잘 찾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설강의이지 뭐 해석강의 막 지문 완전 분석강의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막 지문을 처음까지 다 해석해드리고 다 포인트 막 다 짚어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에 이렇게 나올 거고 저렇게 나올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그건 없고 말 그대로 해설 즉 이 문제의 정답이 3번이라면 이게 왜 정답이 3번이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명쾌하게 찝어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평이 그 내신 애들 많이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내신용의 강좌는 따로 만들어놨어요. 학평 변형강의라는 이름으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 메가스터디에 계신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그런 강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서는 이제 진짜 거의 막 한 지문에 막 2, 30분씩 투자를 해가지고 막 완전히 철저히 그냥 막 뼈를 다 발라버리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서 만나 뵈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해설강의 취지에 맞게 왜 정답이 이게 되는지 정확하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반부를 맡았어요. 들어가시죠. 자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찾아라. 즉 무관한 문장 찾으라는 얘기예요. 들어갈게요. 자 그냥 저한테 몸을 맡기고 집중만 해주시고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도전. 자 인플레이션ary risk refers to 그랬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많이. 뭡니까? 물가 상승 또는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뜻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ARY가 붙어 허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어떠한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refers to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뭐뭐를 지칭하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성이란 무엇을 지칭하느냐.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오케이. 근데 뭐랑 관련된 불확실성. regarding이 이제 뭐뭐랑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regarding the future real value of one's investment. 끝까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의 투자의 미래의 실제 가치랑 관련된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어. 천만원 투자를 했어. 그럼 그게 10년이 지났을 때 나의 천만원이었던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하다. 라는 것에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성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 say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대절 이하라고 한 번 말해보자. 뭐라 말해봐. 너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어 은행 계좌에 근데 어떤 은행 계좌냐 봐봐요. 수수료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이자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한 계좌 속에 네가 100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돈 그냥 10만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수수료도 없어. 거기다가 뭐 이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 돈도 없고 들어올 돈도 없어요. 알겠죠? 자 if left untouched 자 만약에 만져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그 은행에 맡긴 10만원을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there will always be 100달러 in that bank account. 그렇죠? 자 대열비동사 뭐뭐가 있다. 맞죠? 근데 윌 들어갔으니까 뭐뭐가 있을 것이다. 즉 항상 그 은행 계좌에는 100달러가 있을 것이라고요. 인정하시죠? 그잖아 수수료 없고 이자도 없다며 그러면 1년을 나도 100달러고 100년을 나도 100만원 100달러 한 거야. 그냥. 그렇죠? 자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도전. If you keep that money in the bank for a year 만약에 너가 1년동안 그 은행 속에다가 그 돈을 보관을 한다면 자 근데 컵만 찍고 during which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릴게요. 저랑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보통 이렇게 문장 가다가 중간에 컵만 찍고 위치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보라 그래요. 오케이? 대부분 통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 컵만 찍고 위치 그런데 그것은 계속 해석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앞에 during이 붙었죠? 그럼 봐. during 위치 똑같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데 during이 동안에라는 뜻 아니에요? 더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런데 그 동안에 끝. 잘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 컵만 찍고 뭐 through 위치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재밌죠? 자 컵만 찍고 이미치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자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 더 재밌으니까 계속해요. 자 sum of which 그럼 어떻게 돼? 자 그런데 그것 중 일부는 끝. 알겠죠? 네. 그러면 너가 그 돈을 은행에다가 1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된다면 자 그런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100%래. 됐어요? 즉 물가 상승이 10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 무슨 무슨 천국에서 사 먹는 김밥이 천원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물가 상승이 100%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2천원이 되지.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you've still got 100 dollars. 너는 여전히 100달러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렇잖아. 물가 상승률은 100%가 있지만 네가 은행에 맡겨둔 100달러라는 현금은 그대로 100달러인 거야. 맞죠? 그럼 딱 봐도 감이 오시죠? 그럼 결국은 이제 내가 어? 그 물가 상승이 있기 전에 그 100달러랑 지금 물가 상승이 100%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0달러는 달라졌어. 벌써 실제 가치가 맞죠? 일단 1번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Only now 자, 하지만 지금 오로지 지금은 If you take it out and put it in your wallet 너가 그 돈을 꺼내가지고 그 돈을 너의 지갑에다가 놓는다면 You will only be able to purchase half the goods. 그렇지. 여러분은 그저 어떤 물건의 절반만큼만 구매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무슨 물건 자, 이렇게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뜨면 저는 무조건 수식이라 그래요. 어, 표시했네요. 자, You could have bought a year ago. 1년 전에 네가 살 수도 있었던 쿠데어 피피 뭐뭐 할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1년 전에 네가 살 수도 있었던 그 물건에 절반만큼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치. 어. 은행에 100달러를 그대로 뒀는데 내년에도 100달러가 된 거야. 근데 물가 상승 100% 일어났고 내가 원래 1000원에 사먹는 김밥 2000원이 됐어요. 어, 이런. 그럼 원래 난 10줄을 살 수 있어야 맞는데 5줄밖에 못 사잖아, 이제는. 그쵸? 어. 그럼 결국 나의 화폐가치가 하락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If inflation increases faster than the amount of interest you are earning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무엇보다 자, the amount of interest 여기서 interest은 절대로 흥미가 아니라 그렇죠. 이자 그러면 또 이자는 명사죠. 근데 또 주어동사 떴으니까 수식이에요. earn을 돈을 벌다라는 뜻도 있지만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얻는 이자의 양보다 그 물가 상승이 더 빨리 증가할래. 어?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3%인데 물가 상승은 1년에 4%씩 일어나. 그럼 뭐해요? 은행에 둬서 내 돈 자체는 불어났지만 구매력이 늘어났어요? 구매력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손해본 거지. This will decrease the purchasing power of your investments over time. 그렇죠? 바로 이것은 너의 투자 금액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어 이렇게 속이 없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 어? 1년에 이자 3% 줬어. 어? 내 100만원 넣었더니 103만원이 됐어. 와 3만원 벌었다 했지만 그 해에 물가 상승이 4%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야? 손해본 거잖아. 그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 자 그 다음 자 it would be very useful to know in advance. 자 in advance는 미리 라는 뜻이요. 미리 사전에. 그럼 봐요. 자 미리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할 거래요. 그쵸? 근데 뭘 아는 게 유용할 거야? What would happen to your firm's total revenue? 엥? 아니 너의 회사의 전체 총수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은 것은 유용할 것입니다. If you increase your product price. 만약에 너가 너의 제품의 가격을 증가시킨다면 갑자기 지금 우리는 그냥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나의 화폐가치의 하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예요? 만약에 네가 뭐 회사 입장에서 너의 제품의 가격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네 회사의 총수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뭐 아는 것은 중요하다? 뭔 소리야?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완전 무관하죠? 정답은 4번 뜬금이 없다. 그 5번 보세요. 3번이랑 5번이 잘 이어지나 봐봐. 아까 3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 네가 얻는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너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자 that's why 이런 거 다섯 글자로 재석하라 그럽니다. this is why, that's why 그런 이유로 자 그런 이유로 우리는 differentiate between A and B 그죠? 그럼 A와 B 사이를 구별하다는 뜻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명목상의 가치와 실제의 가치를 구별하지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가치는 100달러를 은행에다가 묻어졌을 때 뭐 1년 뒤에 찾아도 똑같이 100달러야. 그럼 명목상의 가치는 똑같이 100달러지만 실제 가치는 어떻습니까? 떨어졌죠.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끝. 정답은 4번 됐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